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베스트셀러는 자기결정입니다. 페터 비엘이 지음, 문항 시몽김, 은행나무 출판사 한 책이고요. 2021년 3월 26일 알라딘 기준 인문학 주간 30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자기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열렬하게 공감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요. 바로 존엄성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언뜻 익숙해 보이는 이 두 개념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내 삶을 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정이라는 말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 개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또 거기서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될까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어야 맨 먼저 내릴 수 있는 정의는 사실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소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무엇을 말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다른 누군가가 정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부모의 간섭, 배우자의 은근한 독재, 고용주나 집주인으로부터의 협박, 정치적 압제 같은 것이 없기를 바라지요.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폭압, 즉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상태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질병이나 가난도 원치 않아요. 이것을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소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자기 결정권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현재 바라고 있는 것, 다시 말해 법적, 도덕적 규범을 위해 성립된 하나의 집단 안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일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규범은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규범이 없다면 존엄성도 없고 행복도 없을 것이지요. 이렇게 해석을 내릴 때 스스로 결정짓는 삶은 이 규범의 틀 안에서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없는 삶, 그리고 어떤 규범을 통용할 것인지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적 독립성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한 개념으로 사상적 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불을 일으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소개할 두 번째 측면으로 해석할 때 이해하기 다소 힘들고 복잡한 모습을 띄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독립성은 타인에 관한 것이 아닌 스스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되지요. 외부 세계의 압제에 맞서 내 삶을 스스로 지휘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과 완전히 별개의 의미로 내 삶의 작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이는 사고와 소망과 경험의 차원에서 내 행위의 직접적 바탕이 되는 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삶의 내적 연출권, 즉 내 내면 세계에 내가 지휘권을 갖고 이 영향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의 동력이 아닙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 숨죽이고 앉아서 내적 드라마를 이리저리 조종하는 감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생각과 감정과 소망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선행 조건 없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로서의 자기 결정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일하는 난장이로 인해 인격의 중첩도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자문하게 되기까지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겪었고 수만 가지 것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각인은 또 다른 것들을 향한 접점이 되는데 우리는 이 접점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이유는 그 반대 또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점에 서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경험의 발자치도 없다면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의지와 경험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역사라는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삶의 역사가 주는 조건에 의해 제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할 때 자기결정권은 그러한 선제 조건들로 이루어진 인과관계적 삶이 흐트러운 틀 안에서의 영향력으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경험은 인격의 나머지와 인과관계 즉 조건성의 관계를 통해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의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외부 세계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되지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이리저리 튀는 고무공의 신세라면 내가 그것들을 스스로 정한다는 말이 결국 말뿐인 허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하고 의지를 세우는 존재인 우리가 단순히 광물에 휩쓸려가는 모래알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은 타인이 내게 말했던 것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것을 믿고, 느끼고, 바라도록 만들어진 데에 기원할 때가 많습니다. 인과관계의 사슬을 작동하는 사람은 타인이며 그 사슬의 끝에서 나의 경험과 그에 따른 행동도 변화하지요. 그렇다면 나는 타인의 도구나 장난감 일종의 꼭두가씨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내가 매 순간마다 자신의 과거가 드리우는 그림자와 외부의 영향이 미치는 자기장 안에 있는, 자기장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결정권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모두 자기 기만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와 아무리 밀접하게 얽혀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계와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사이에는 엄청난 자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과 소망을 주관하여 말 그대로 삶의 작가요, 그의 주체가 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사건을 단순히 맞닥뜨리거나 당하여 그 일로 인한 경험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체가 되는 대신에 단순히 경험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기 결정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테마로 삼기 여기 큰 파급 효과를 가지는 하나의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바람과 느낌들에 관한 한 그저 맹목적으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거나 되는 대로 맡겨선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테마로 삼아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경험과 내적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이러한 거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인식과 이해의 거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생각과 느낌과 소망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러한 성찰의 사고 방식에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느끼고 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입니다. 자기 결정이 가능한 우리 같은 존재에게 가능성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하나의 방식, 자기만의 방식뿐 아니라 수많은 전혀 다른 방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결정은 가능성에 대한 인지력 즉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내적 거리의 두 번째 종류를 보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항상 견지해오던 나의 사고 방식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두려움, 시기심, 증오가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가 정령 나는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증오심을 다시 물려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부모님이 갖고 있던 두려움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화해와 마음의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같은 질문을 내 소망과 의지에도 똑같이 던져봅니다. 좀더 많은 돈, 좀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나의 의지가 정말로 내 삶을 편하게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화려한 삶과 요란한 성공을 쫓는 사람인가 혹시 수도원 같은 고요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유형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평가하며 거리 두기에는 사실 신비로운 요소가 없습니다. 비밀스레 두 개의 인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다만 1차적인 사고, 감정, 소망의 방향을 맞추어 2차적인 사고, 감정, 소망을 발전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이 능력으로부터 자기 결정이 성공하는 경험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쪽으로 그리고 외 쪽으로 우리의 자아상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행위와 사고와 감정과 소망에 있어서 되고 싶어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 결정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자기 결정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실패하는 것은 자아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알기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아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자기 자신과 일치를 이루며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일들과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과정은 어떤 형태일까요? 이러한 종류의 자기 결정을 이루는 뇌적 구조 변경은 정식적, 정신적 삶의 강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오른 고고한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위치는 이 강의 일부분이며 다시금 내 특정한 사고나 소망이나 감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상의 기준이라는 것도 손댈 수 없는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아상의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속하고 노예처럼 올가매는 생각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일이 오히려 더 중요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뇌적 구조 변경은 어느 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여 영혼의 연금술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환경을 바꾼다든가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든가 낯선 인간관계를 개척한다든가 필요한 경우 치료나 훈련을 받는다든가 등등 외적인 우회로가 많이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것은 내적 단조로움과의 싸움 체험과 바람이 변화 없이 굳어버리는 현상과의 투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원하는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내가 너무 달라 계속해서 마음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아상 뿐만 아니라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그 욕구들의 근원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이 나를 조종하는 나의 느낌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의 표면 밑에서 흐르고 있는 소용돌이를 감지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결정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력이나 의식되고 있는 내적 이력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과 감정과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아상에 도달하여 그 자아상과 합의를 이루려 하는 사람은 의식되지 않는 삶의 이력을 꿰뚫어보는 작업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 인식의 걸림돌이 되는 내적 강박과 자기 기만을 해결할 수 있지요. 자기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투명한 정신적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이를 통해서라야만 말 그대로 삶의 작가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인식은 사치품이나 뜬구름 같은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자기 결정적 삶, 더 나아가 존엄성과 행복의 구체적 조건입니다.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 그런데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것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이것들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말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해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생각에 관한 방향을 정하고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대해 이 경제적 성장에 대해 이 정당에 대해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확실하다고 믿어오던 것들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증거를 찾아가는 동안 나는 확신들이 변화할 수 있는 내적 과정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반복되면 내 의견의 총합이 완전히 탈바꿈하여 결과적으로 생각의 정체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이 자기 결정의 한 행위인 것이지요. 특정한 정당을 선택하거나 하나의 종교에 귀의하거나 낙태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등의 이유가 집안 대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고의 들러리로 살아온 것이지요. 그러다가 비판적 물음을 통해서 익숙하던 생각의 패턴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두고 검증 과정을 통해 생각의 주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내온 언어적 습관과 거리를 두는 것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많은 것들이 모국어를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을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사고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자립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믿게끔 속이는 맹목적인 언어 습관에 대해 잠들어 있던 촉을 세우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각심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과연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 정의, 애국심, 존엄성, 선과 악 등 중대한 주제를 접했을 때 본능처럼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삶이 바로 자기 결정적 삶입니다. 자신에 대해 결정한다는 것은 사고를 조망하는 능력과 사물의 명확함을 추구하는 일 모두에 언제나 굽힘 없는 열정을 가진다는 것과 통합니다. 이 열정은 플라톤적인 철학적 열정과 맞닿아 있지요. 여기서 과감히 플라톤적 대화의 방법적 기본 사상을 표현해 본다면 문법적으로 잘 만들어진 문장이 전부 어떠한 사상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사유면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오직 잡설에 불과한 문장들이 지천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정의와 의미와 진실 같은 것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때 드러났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대화의 말미에 이르러 전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며 익숙하게 사용해왔지만 내용적으로는 빈 화법들의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철학은 사고한다는 개념이 그 어떤 다른 학문보다 중요시 되는 학문이라고 그에 따라 자기 결정이라는 개념도 똑같이 중요시 되는 거지요. 그러나 언어의 깨어있음과 정확성은 사고에 관여하는 정책성에 한해서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망이나 감정적 측면을 되묻고 그것들을 이해하려 하며 자기의 결정의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겪었던 일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하며 그동안 틀림없다고 확신하던 생각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금 살펴볼 때 그것이 검사되어 오르고 테마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확신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인식함은 인식된 것을 비로소 완성한다. 또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함은 말해진 내용을 형성한다. 감정이나 소망 같은 경우에서도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사고보다 더욱 복잡하며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양상을 띕니다. 우리가 느끼고 바라는 많은 것들은 우선 우리 자신에게조차 혼란스럽고 불투명합니다. 상황과 그동안의 경험이 거쳐온 경로를 눈앞에 그려보는 해명과 명확화의 과정은 여기서도 그 대상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정과 바람은 그 정체를 밝히고 표현하며 다른 감정이나 바람과 차별화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전보다 확실히 더 명확하고 뚜렷한 윤곽선을 띄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어로 표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혼란스러운 느낌들은 감정적 확신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을 일반화해 본다면 경험을 나타내는 우리의 언어가 세분화될수록 경험 자체도 세분화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감정교육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내척 구조까지 변경하는 이러한 과정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표현 과정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언어로 나타내므로써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이 작업의 하나지요. 어떤 경험에 대한 새로운 서술을 찾아내는 데에 성공해서 이제 그 감정이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포함된 것임을 밝혀낸다면 나의 인식은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걸어온 족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미움의 감정이 과거의 사건,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무시당했거나 모멸감을 느꼈던 사건에 연유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억지로 밀어내 땅속 깊은 곳에 묻어놓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일 수 있지요. 가정에서 출발한 이 인식은 이제 그 인과적 힘을 펼쳐서 우리로 하여금 내적 거멸의 선을 부수고 부정돼 왔던 감정을 더없이 명확하고도 제약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식된 경험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되지 못한 것을 의식화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언어적 발현을 통해 우리의 감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결정의 적용 범위를 내면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동감하여 그 감정의 정신적 정체성에 융합시킬 수 있는 바탕인 현실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킨 데에 큰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러한 융합은 자기 결정이 의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임의로 켜거나 끌 수 있는 것이 아닐 뿐으로 싫다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스토아적 냉정함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주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에 이리저리 튕겨나가는 고무공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감정이 가진 권력을 우리 안에서 휩쓸고 돌아다니는 이물질로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긍정된 정신적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느껴야 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